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심례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좀 거리가 있지만 잘어오셨습니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어오셨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더욱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또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성경을 탁 펴서 그 말씀 가운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서 성경을 딱 기도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자 하나님 말씀 주세요 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찾으십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있나요 진짜 있는가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 점 보는 게 아닙니다 딱 뭐 쌀을 부당들이 쌀을 뿌려서 그것을 보고 점을 보고 하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상시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보면 이 자문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있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 경우에 내 처한 상황에 합당한 말 그 말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문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이 우리 인생의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원리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답이 아니라 원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딱딱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원리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수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사용하죠 여러분 다 수학의 정석 공부하셨죠 지금은 다른 책을 사용하나요 지금 애들이 어떤 책을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이 수학의 정석을 공부합니다 그 책은 이 수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수학의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따라서 풀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도 수학에 많이 약한 편인데 예전에 수학과를 졸업한 수학 교사를 하는 그런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일단 외우라고 공식도 외우고 풀이도 외우고 이해는 그 다음이라고 저는 수학은 이해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일단 외워야 이해를 하지 그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냐 일단 외우고 풀이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 된다고 자신은 수학이 제일 재미있다고 그런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 데 있어서 살아가는 원리를 알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기준은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산상수원으로 이 구약의 율법의 그 가르침가는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원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산상수원 속에서도 산상수원 속에서도 이 율법과 가장 어떤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용입니다 얘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태도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한무라비 법전 이래에 인간사회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왜냐? 공평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를 뺏어갔으니까 나도 너에게 하나를 뺏겼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지만 누구든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나도 그에게 잘 대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보통의 생각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나오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폭력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보복은 더 큰 보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았으면 복수하기 위해서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와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보응이 오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응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 잔인한 보복 규정이라기보다는 범죄의 그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심한 죄는 강한 벌로 사소한 죄는 약한 벌로 다스리라는 규정인 것입니다 즉 지나치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면서 비폭력 대응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사람에게 더 때릴 수 있도록 반대쪽 뺨까지 내어놓으라니 율법에 익숙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거둣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거둣을 빼앗는 것은 빚을 위해서 살인이라도 할 수 있는 악란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둣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거둣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거둣까지도 이 당시 이 지역은 밤이 되면 너무나도 추웠기 때문에 거둣이 없으면 밤에 추워서 얼어죽을 정도로 그런 추위가 매서운 추위가 오기 때문에 거둣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마 군인은 피정북민에게 1미리온의 거리를 짐을 옮기는 노역을 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피정북민에 대한 심한 착취와 강제 노역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련의 사람 시몬의 경우가 이러한 노역으로 징발된 것입니다 1미리온의 거리는 약 3200규빗으로 미터로 따지면 1440미터의 먼 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 짐을 들고 1미리온의 거리를 따라오라고 할 경우에 2미리온의 거리를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이한 일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또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역설이고 역행이고 거스르는 삶입니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삶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러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다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46절 47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이방인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원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신선한 신성한 그런 충격들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순간순간 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눈에는 눈 이해는 이라는 이 보복성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차가 막고 있으면 저 차가 뭐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러고 있지? 순간순간 화가 나고 나도 저 차를 막아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차 앞에 가서 나도 천천히 가야지 성질나 봐라 화나 봐라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순간순간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생각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 이 다잇 왕조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을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곧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우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을 온전하라는 단어로 선포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온전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국가는 폭력과 힘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코웃음치고 비웃기도 하겠지만 실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마시할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에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역설이고 역행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의리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본성과 죄성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봉상교회의 모든 성령님들이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은혜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넘치는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름 앞으로 나아가며 그 세상을 그 세상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더 탕감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을 거스리며 우리 본성을 거스리며 우리 죄성을 거스리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받은 자로 사랑이 넘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끼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